유튜버 섬마을 훈태님께서 동호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름이 포화지방 동호회인데 그래서 저도 가입해봤습니다. 아직 쇼핑몰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뒷고기 모듬 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모듬, 돈볼, 차돌 3종 세트 1.5kg에 2만 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섬마을 훈태님은 다양한 맛집을 직접 방문해서 음식점을 소개하시는 유튜버로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직접 현지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는 업체만을 선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 맛있게 차려가지고 맛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500원치입니다. 양이 일단 굉장히 넉넉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부위는 돼지의 머리에서 나온 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 머리 특수부위예요. 첫 번째로 돈볼항정을 한번 올려봅시다. 돈볼항정. 또 이런 돼지고기 뒷고기 가끔 먹으면 별미 아닙니까? 맨날 이 삼겹살, 목살만 먹으면 지겹잖아. 모듬 3종 세트를 주문하면 찍어먹는 멜젓이랑 핑크 소일트 째깨랗게 한 개 주네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을 솔솔솔 음해 맛있겠다. 지금이 가장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고기가 익어가는 이 시간. 고기에 뭐 잡내가 이런 게 나진 않네요. 제가 이거 주문하고 냉장고에서 한 3일 동안 보관했거든요. 근데 막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비주얼이 오리고기 로스 그런 느낌이 나요. 자, 다 익었다.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여기 멜젓 소스를 같이 보내줬는데 여기다 한번 찍어보자. 얘는 원래 딱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차갑게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돈볼항정이란 부위는 지방증이 많은데 지방이 아삭아삭 씹혀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름진 부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이번엔 싸만 싸먹을까? 참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김치 묵은지 한 개만 이렇게 뜯어가. 이렇게 준비 하나 해놓고 세주 모아야지, 세주.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잔 드릴게요. 꼴꼴꼴. 기름진 고기가 넘어가니까 술이 땡기네요. 떴떡. 다음으로 구워볼 부위는 차돌뒷고기라고 해요. 차돌박이처럼 엄청 얇게 썰려있는데 이게 정확히 머리에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네. 한번 구워봅시다. 굉장히 얇아요. 역시 고기는 뒷고기 자지인데 맞습니다. 또 옛날에 정육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몰래 뒤로 빼돌려서 먹을 만큼 맛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뒷고기 아닙니까? 차돌뒷고기라고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있는데 오래 걸린다. 자세히 보니까 엄청 얇지 않았어. 조금 두께가 있습니다. 3장 딱 찍어가. 돈볼항정에 있던 기름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얇게 썰어서 먹는 기분? 근데 조금 덜 아삭하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돼지기름.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는데. 밥 생각이 나네. 뜨끈뜨끈한 갓 찌운 햇빨 위에다가 다 올라 먹으면 기가 막힐 듯. 다 이렇게. 고기로 밥을 이렇게 싸는 겁니다.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직이네.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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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뒷고기 진짜 저도 오랜만에 먹는데 별미네 별미네. 이게 목살이랑 삼겹살 먹을 때랑 뭔가 식감도 다양하고 이렇게 달라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먹는 재미. 얘는 뭘까? 약간 항정살 같이 생겼는데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껍데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번째 부위. 먼지를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이게 아마 돈설일 거예요 혓바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위입니다 이거 그냥 다 올려서 다 구워볼게요 한 번 종류별로 모둠 뒷고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엄청 두껍두껍합니다 고기들이 돈설이 좀 얇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 점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참 소스 찍어서 돈설은 닭 염통 같은 식감이에요 염통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설은 완전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녹는 식감인데 얘는 약간 염통처럼 씹는 식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름진 거 먹을 때 와사비 같이 곁들여줘야지 와사비를 딱 얹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소스 찍어서 얘는 무슨 참치 심장같이 생겼어 아직까지 조금 덜 익었네요 잘라서 한 번 익혀볼게요 요렇게 잘라놓으니까 알겠다 얘는 볼살이고 얘는 두황정살이고 등심처럼 퍽퍽한 부위는 없나요? 하시는데 크게 퍽퍽한 부위는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요 돈설 요 부위는 퍽퍽하다기 보다는 약간 염통 같은 오독오독한 씹는 식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양국이랑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을 한입만 좀 뺏어 먹겠습니다 요런 것도 뺏어 먹어야지 맛있거든 한입 불닭을 고기랑 같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런 거 돼지고기 먹을 때 불닭볶음면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도 한 번 따라서 같이 만들어 먹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특수 부위들이 다 익었습니다 소주 한잔 합시다 꿀꿀꿀 제가 유일하게 오늘 무슨 부위인지 알 수 없는 부위인데 약간 생긴 건 앞다리살처럼 생기기도 했죠 뭔가 사태랑 앞다리살이랑 막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리에 딱 예상했던 대로 아롱사태의 맛도 나고 앞다리살에 기름짐도 느껴지고 딱 이렇게 섞여있어 요번에는 진짜 기름짐의 끝판왕 두항정살 요거를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짜잔 요거음 여기 진짜 항정살에 기름 부분만 딱 있는 것 같아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치즈의 고소한 향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뒷고기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위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탁 식혀가지고 먹으면은 별미로 진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인 것 같습니다 똑딱 뽈살을 참 안 먹고 마무리를 할 뻔했네 뽈살도 한 번 맛 봐야지 맛 평가를 해야지 우조 뽈살은 진짜 식감 독특하다 간장게장에 내장이 들어있는 닭다리살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독특합니다 폭박하진 않아요 일단 제가 3일 동안 냉장고에서 택배를 수정하고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잡내나 이런 냄새 누린내 같은 게 전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2만5백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정말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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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